자 여러분 화면 오른쪽 아래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구요 모바일 방송 보시는 분들 화면 오른쪽 위에 따봉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어? 이게 뭐야? 어 야 이거 원래 이런 거 안 왔었는데 여기 반찬이 왔네? 원래 이런 거 안 왔는데? 반찬 말고 젓가락이나 갖다주지 젓가락을 안 줘 여기는 아 우리 77777님께서 별풍선 11개로 팬가입 1 더하기 1은 귀요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젓가락 좀 가져올게요 잠시만요 젓가락을 줘야지 젓가락을 안 줘 어떡하니? 청소년세트 아 조금만 와 주시면 꽤 잘라 주시면 됩니다 됐다 틈이 톱톱톱 톱톱 cilantro 톱톱 안줬거든 근데 이거 갑자기 왜 줬을까? 너무 반찬이 없다고 막 그랬었나? 끊겨요 님들? 왜 끊기지? 나갔다 들어와봐요 잠깐만 머리 좀 음 스멜! 이게 바로 여러분 3만원짜리 야구집입니다 3만원짜리 어? 맛있겠다 아 난 이 소스가 너무 좋아 이 와사비 소스 캠이 흔들려요? 캠이 왜 흔들려? 잘 먹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에게 벌풍선을 싸주신 팬클럽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추천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브라클럽 안내려주신 앞으로의 민정님께 아구집을 마칩니다 야무지게 먹어야지 잘 먹겠습니다 초점은 맞을거야 계속 있다보면 아 여기 이거봐 낙지가 들어가있어 자 맛을 쫌 맞춰줄게요 맛을 쫌 맞춰줄게요 이제 맞을거야 맞췄어요 맞췄어요 이거봐 근데 아구집 안좋아하는 사람 되게 많지 않냐? 전 아구집 되게 좋아하는데 아구집 못먹는 사람들 진짜 많지 않아요? 역시 우리 중도 아구집 중에 여기가 제일 맛있는 거 같아요 여기가요 박사아구라는 데거든요? 이거 혹시 체인점이에요? 님들 동네에도 있어요 이거? 박사 박사 없어? 우리 동네만 있는 건가? 시청자 군머리 저거봐 배 아픈게야 야... 아니야 아 나 입고 있었는데 니 채팅 보니까 다시 배 아프려고 그러잖아 진짜 배가 아팠어 시청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음식을 어떻게 확대해서 보여주지? 요렇게 되면 좋을텐데 여기다 뭐 좀 받칠까? 요렇게 하면 잘 보여? 됐어? 이렇게 하면 잘 보여? 왕쥬님 잔고 6,000원에서 신분 상승하신 거요? 오늘 돈 들어왔거든 오늘 돈 안 들어왔으면 이것도 못 먹었어 앗 뜨거 앗 뜨거 약간씩 더럽게 맛네 음 맛있다 단발 아니야 머리 묶은 거예요 너도 먹고 싶지? 근데 안돼 넌 고양이니까 내가 먹어봐 아구찜을 초장에 찍어 먹나? 보통 곁자 소스에 먹지 않아요? 아.. 맛있다 이 집이 뭔가 되게 괜찮은 거 같애 아.. 소리 안 이뻤어 다시 미다덕 나와라! 미다덕! 먹다 보면 나오겠지? 술 먹방이요 아 근데 오늘 배가 퍼서는.. 아 그치 야구치면 쏘전전하면 이제 아주.. 먹고 생각해 보여 먹고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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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맛있어.. 아.. 님들! 같이 먹죠 나만 먹는 거 아니지? 나만 살 찌고 있는 거 아니지 지금? 아.. 아.. 넘나 맛난 것 넘나 맛난 것 아 낙지 먹을게요 낙지 먹을게요 야 젓가락이.. 젓가락에.. 핑크색 입술이 묻었어 아.. 안 보이네 음.. 보보스 PC님께서 벌풍선 한 개 팬 가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지 먹을게요 낙지 아 이거 너무 커가지고 이거 어떻게 먹어야지? 짠? 진짜 너무 좋다 아 치엽다 진짜 시청자님께 감사드립니다. 안 매워요! 아 미더덕 어딨는 거야 근데 오! 야! 야! 여기서 잘렸나봐 아닌데? 길이가 크고 두께가 다른데? 한 마리 더 있나 밑에? 오! 졸나 커! 득댐 앗 뜨거 엄청 크다 누가 먹다 남은 거 넣었을 수도 에이 왜 말을 저렇게 하니 응? 사람 먹고 있는데 기뻐하고 있는데 제일 작은 건데 3만 원짜리예요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양이 뭐 하냐 너는? 먹고 싶어? 미안해 넌 고양이라서 안 돼 내가 네 사람이었으면 좋을 텐데 고향이라서 줄 수가 없다 응?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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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 주변에 빨갛게 이렇게 묻어가지고 나 입술 졸라 두꺼워보여 안 그래도 두꺼운데 더 두꺼워 더 두꺼워보여 우리 동네에는 류박사 아구찜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박사 아구찜이에요 맛있어 야 크랙 아구 왼 bridge 여러분 감사하면서 먹읍시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하 să 하 하 하 하 그 제가 너무 말없이 먹었죠? 죄송합니다 여기요 배달시킬 때 쿠폰코드 거기다가 섹시황주라고 검색하면 쿠폰을 주는 게 아니라 3,000원을 할인해 준다고요 저게 할인받는 쿠폰코드예요 우리 GPWLS님 별풍선 1개 팬가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4월 30일까지고요 내일까지고요 그리고 5월부터는 상큼왕주로 바뀐다고요 님들 주말엔 넓은지 넓은지 그쪽은 이 동네도 내가 아귀찜 여기저기 다 먹어봤는데 내일도 배달 중에서는 여기가 제일 맛있는 거 같아요 직접 가서 먹는 건 저쪽에 하나 맛있는 데 있거든 내가 일전에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팅팅분 얼굴로 아귀찜 사가지고 왔다고 했던 옛날 방송 보시면 혹시 아실 텐데 음 벌써 다 먹었나? 아귀야! 아귀야 숨어있지 말고 나와봐 콩나물 밖에 안 남은 거 같아 이제 여기다 더! 진짜 벌 수 없어? 헐 까꿍~! 아귀찜 맛나게 먹는 거 아귀 껍질에 아귀 위 싸먹은 꿀맛? 아 근데 이거 좀 바뀐 거 같아 여기 그러니까 원래 안에 그 내장 있잖아 내장도 막 들어있고 새우도 막 있었던 거 같은데 숟가락 가져와야 돼 귀찮아 나 요즘 밥에다가 은행 넣어서 먹 거지? 진짜 맛있는 거 같아 은행! 은행 싫어해요? 은행 왜 싫어해? 은행 진짜 맛있는데? 야 그거 은행 처음 떨어졌을 때가 똥내나지? 요리해서 먹을 땐 낫나? 우리 어른복숭아님께서 벌풍선 100개로 너네 처먹어야 돼지양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들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과일이 뭔지 알아요?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과일 천도복숭아 지멘신지 요리빨 음 음 어흑 음 음 음~~~~~ 야! 건포도 왜 이렇게 맛있냐? 야 뭔가 이 낙지와 건포도의 조합이 되게 잘 어울리는 거 같애 엄청 맛있는데? 문어대가리! 나중에 낙지랑 건포도랑 조합으로 요리를 한 번 해봐야겠어 고향에는 어디에 있어요? 아 맛있다 반 숟갈정도 남았네 딱 밥 반 숟갈정도 남았네 야 콩나물밖에 안 남았어 콩나물도 먹지? 콩나물도 먹는데 콩나물이 양이 너무 많기때문에 먹어도 먹어도 티가 안 나는 것 뿐이지 그냥 콩나물이 엄청나요 알겠어요 콩나물에 반하다가 콩나물이 많이 많아 단무지 아 맛있다 아 배부르다 아 배부르다 배 안 부르겠냐? 배 부르지? 이렇게 먹었는데? 아 배부르다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한 끼 해결해서 너무 만족스럽다 여러분 왜 들어오신 분들은 이렇게 많은데 추천 개수는 이렇게 적어요? 님들 우리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러분들도 추천 좀 눌러주세요